게임업계에서 시작된 집게 손가락, 논란이 재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최근 하나은행에서 광고를 한 영상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해당 영상은 하나은행 유튜브 채널의 인생의 모든 순간, 단 하나의 내 편과 함께 풀버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. 영상을 보면 장면 곳곳에 남성XX 표현인 집게 손 모양이 여러 곳 보이는데요. 영상은 손흥민의 목소리 더빙과 축구 만화가 함께 나와 애꿎은 손흥민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티즌들은 영상 속XX이라며, 5학년 동백반 손흥민이 돼지저금통에 저금을 하는 모습과 세레모니 장면 등을 꼽고 있습니다.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신규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에 집게 손 모양의 남성XX 표현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. 포스코 그룹의 경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바로 입장하실게요.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2023 포스코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이라는 애니메이션 속에도 집게 손 모양이 보인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. 영상 속 다수의 캐릭터는 집게 손을 한 채 디스코 춤을 추면서 등장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빙그래도 지난 2020년 8월 빙그레 공식 유튜브 채널 빙그레우스 더마시스 짐에 올린 영상 중 일부에서 최근 남성XX를 상징하는 집게 손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고 해당 영상 시리즈를 전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. 또 지난 2021년 GS25 편의점의 각종 홍보물에 문제의 집게 손가락 이미지가 확인돼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. 논란이 지속되며 이슈에 중심이 된 영상 및 이미지들을 모두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한 업계 관계자는 일러스트 등을 담당하는 이들 대부분이 여자이고 그 중 남성 혐오 사상에 물든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는 그러한 사상은 개인의 자유지만 남의 콘텐츠에 자신의 생각을 승인받지 않은 채 몰래 숨겨넣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실제 다수의 게임 pv를 작업하며 문제를 야기한 하청업체 스튜디오 뿌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업의 지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해당 여파로 회사 직원 채용 시 여성은 거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 이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진행한다고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일을 당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. 하지만 한 명의 패미로 인해 해당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데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? 사상검증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참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은 그냥 떠나고 아무 말이 없는데 말이죠.